근데 평소에 승우 씨도 반전 매력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 승우 씨는 야한승우라는 별명이 있대요. 야승우. 일단 뭐 위를 안 입었네. 어우 식스팩이 아주. 뭔지 알겠다 살짝살짝 보이는 복근이 섹시하네. 공개 가능하겠네요. 공개요? 렛츠기릿. 진짜요? 이거 아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 녹화가 굉장히 이른 아침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닝복근 가나요? 모봉. 모봉. 까꿍 해주세요. 넷, 둘, 셋. 둘, 셋. 까꿍. 까꿍. 그거는 완벽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적고 할래요 그냥? 근데 저 정도면 뭐해? 아니.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